이번에는 투자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면 개별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개별종목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내든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겁니다. 또 ETF와 개별종목을 혼합적으로 가져가신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ETF의 장점이라고 하면 ETF에 투자한 사람은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투자한 것이니까 특정 주식에 대한 호재, 악재 이런 거에 이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래서 개별종목에 투자한 사람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장기 투자를 목표로 안전한 투자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TF 투자는 이 복잡한 주식 투자의 자체를 단순하게 교통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수많은 개별종목들 중에서 선택해야 할 일도 없고 또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안 해도 되고 최고의 주식이 될 것이 어떤 종목인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S&P500은 여러 분야 산업분류 섹터가 되어 있습니다. 약 11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소비재, 에너지, 통신, 헬스케어, 특히 기술, 부동산 모두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S&P500 하나 두고 있으면 모든 분야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특징이 있어요. 고점에서 이 지수나 주가가 가장 고점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반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큰 돈 벌겠죠? 사람이 머리로는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여 년 전부터 2000년대 닷컴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때죠? 주식시장의 최고점이었던 1999년 4분기, 2000년 1분기 그때 어느 때보다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유입된 대부분의 돈이 첨단기술, 닷컴, 인터넷 주식 이쪽으로 향했어요. 그게 닷컴버블이에요. 그 주식들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치렀다가 그 이후에 약세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분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가 1년 동안 하락을 했으면 대부분 그 다음에는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닷컴버블 때만은 여러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렸었죠?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최저점이었던 2002년 3분기 때 그때는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때가 최저,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완전 바닥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2000년 닷컴버블, 2001년 뉴욕의 쌍둥이빌티 9.11 테러, 또 이라크 전제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 외에는 1년 하락하면 대부분은 그 다음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평년에 보다도 더 높은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2007년, 2008년 그때도 혹독한 약세장이었어요. 금융위기 때 그때도 최상의 시장이 회복 시점의 직전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기 때 안심을 하고 따라서 매수하게 됩니다.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돈 벌 것 같거든요.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거지가 될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이 때 겁에 질려서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책받기예요.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가면 2022년, 2023년 과거와 똑같은 책받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비관론이 팽배하고 완전히 공포에 쌓여있고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 그때 매도를 하거나 정기적인 투자,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그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지나고 나면 가장 주가가 쌀 때 사지 못했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싼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매달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싼 가격이 언젠지 안다 그러면 누가 매달 꾸준히 매수합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가장 쌀 때 매수하죠. 그런데 가장 쌀 때 매수한다고 누구든지 그러면 정말 주가는 가장 쌀 때는 없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기적인 투자를 주가 하락기 때 중단하는 것은 그건 최악이에요. 그건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은 가격이 저렴할 때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저비용 패시브 ETF 우리가 투자는 이러한 ETF 저가의 매수에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이것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투자는 자녀를 키우는 일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나려면 애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육아 경험이 쌓인 부모들은 하루하루 벌어지는 이 극적인 소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날씨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혹독한 추위,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날씨가 정말 최악일 때, 눈보를 갇힐 때 그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알고 계시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오랜 경험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돕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먼 지역,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죠? 일본, 중국에 날씨가 어떤 거, 비가 오든 날씨가 춥든 눈이 오든 상관하지 않게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날씨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가 다가올 때까지 그런 냉철함을 은퇴자금 계획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나이가 60세?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보유해야 됩니까?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적어도 25년, 85세까지. 60세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평균 나이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거든요. 60세라 그래도 85세까지 살아도 25년 이상을 더 살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배우자가 있습니까? 남자 기준으로 하면 부인은 몇 년 더 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을 따진다 그러면 30년을 더 삽니다.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1년, 2년을 보고 보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년, 2년 이 하락상을 참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분들은 꼭 투자하지 마세요. 아니면 마인드를 바꾸시든지. 그거를 제가 수고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투자를 했다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인드를 바꾸세요. 아니면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1, 2년을 못 기다린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변디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60이면 25년 보유해야 돼요. 나이가 50세, 35년을 보유해야 돼요. 85세까지라면 따지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보면 20년, 30년, 40년. 나이가 40세면 45년을 보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식을 투자하고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1년, 2년 이것은 누구든지 다 겪어내야 되고 경험을 해야만 되고 이겨내야만 됩니다.